아무리 우리가 험한 밥을 먹고 산다 해도 말이야 이 가족까지 건드리는 건 쌩 양가씨들이 하는 짓거리지 않냐? 제가 도회장 만나겠습니다.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히 형님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? 태구야, 잠깐만. 태구야, 네가 우리 다 살린 거다. 제주도로 가. 단 일주일이면 될 거야. 서울에서 사고 치고 도망 온 거잖아. 아닌가? 어차피 지나간 일입니다. 총을 잘 쏘던데.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쏘다 보니까. 아, 박태구. 긴 말하지 않을게. 우리 계산할 거 있잖아, 응? 기다려. 얼마 안 걸려. 우리 회장님이 당하셨잖아. 그래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거냐고? 현정이었잖아. 세 명천지 21세기 우리 부티는 한 부티가. 아무튼 간에 뒤탈을 안 나이고 깔끔하게. 동의들 하셔? 난 이제 진짜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야 그리고 너 뭐 혼자 할게 싫다며 너 뭐 혼자 할게 싫다며